으 요금 4,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아 좋긴 좋다 좀 외져서 좋네 보자 자 보자 처럼 으음 와 간 반이 있다 간 반 간 반 요금 4,500원 요금 5,500원 요금 5,5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이렇게 불을 보면서 하루를 반성하는 거야. 아들 제아놓고 먹는 부대찌개랑 소주. 예. 예. 유세프. 오랜만에 출연. 캠핑 와가지고. 저번에 찍었던 거 새록새록하네. 이제서야 캠핑장을 좀 둘러봅니다.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? 인터넷에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. 그치? 네. 네. 깔끔하고 좋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내점이 있다는 거.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해가야 됩니다. 그치? 우리 애기도 첫 캠핑이지. 우리 애기. 재밌었어? 우리 애기. 우리 애기도 첫 캠핑이지. 우리 애기. 재밌었어? 우리 애기. 네. located at the bathroom. прик open 샤워실도.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Junior. Junior. Junior, Junior. Sweet, quota lantern for the hands. 오늘 처음 캠핑했지? Oh, nice. seriously. This one is! It's small. It's really nice. Hi, girl. 와 형 관리도 잘 되있고 좋네 내려 나와야지 어? 내려 나와야지 아 그래? 태트리스의 달인이야 달인 유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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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